6.17 부동산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지 혹은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지 난감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규제로 대출이 가능한지 이미 받았던 분들이라면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국토부가 6월 22일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규제의 목적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고요. 조경 시기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의 규정을 바꿔서 확정 시점은 다시 발표하겠지만 아마도 7월 중순부터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는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보유하고 그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제안하겠다.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금액 기준은 9억인데 3억으로 정말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극히 드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 올리면 항상 제 블로그에 같이 자료 올리잖아요. 제 블로그 오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두 번째 규제 내용은 이번에는 전세 대출을 신청해서 이용 중인 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는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이때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현재 금액 기준은 9억인데 3억으로 정말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역시나 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에 앞서서 이번 전세 자금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 대상 아파트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는 시가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 두 번째는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 전세 자금 대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세부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3억 이하였는데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3억을 초과했다면 이때 전세 자금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한간에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토부의 답변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전세 대출 연장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집을 살 때 그때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3억을 초과했다면 규제 대상이지만 3억 이하였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괜찮다. 나중에 가격이 오른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 이때는 전세 자금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도 역시나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연장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여기서 구입은 규제 시행일 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물론 가계약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이미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때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냐.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구입하는 것부터 제한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일 전에 구입했다면 규제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여기서 구입은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기존의 전세 대출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다만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 대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연장까지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로 실제 거주를 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례인데요.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신청해서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규제 대상 아파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했다면 전세 대출을 즉시 토해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구입 시점이 중요한데 이번 규제에서 전세 대출을 즉시 토해내야 되는 규제 대상 아파트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 그러니까 등기 이전 완료일이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아직 등기 이전하지 않았다면 권리 상태라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바로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등기 이전하면 그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 대출이 회수되니까 전세 대출을 상환한 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할 때도 규제가 적용이 되느냐 라는 궁금증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이번 규제는 갭 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차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풍선효과가 꼭 지역에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상품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규제하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같은 대체 주택의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아파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대체 주택도 개발오제 인근 지역들은 괜찮게 오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서울 내에 있는 개발들 멈추지 않고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개발 계획들이 용산을 대표로 둘 수 있겠지만 굳이 용산이 아니더라도 개발이 있는 그 인근 지역의 대체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6가지 사례를 통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